새해 시작과 동시에 하나, 신한,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권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 첫 희망퇴직 신청인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 공고했습니다.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학자금, 그리고 의료비와 재취업 전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은행권에서는 연 2회 이상의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 연령은 더 낮아지고 퇴직금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.